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화 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자, 올 한해도 이제 선생님 먼저 잘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떻게 내용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또 선생님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고 또 수업 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공부 뭐 어떻게 이제 시작해야겠다. 의지는 지금 막 불타오르고 있겠죠? 그렇죠? 시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 이제 해야 한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제일 먼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 시작할 부분은요. 무비국어 더 비기닝이라는 부분부터 같이 시작을 할 겁니다. 무비국어 더 비기닝은요. 나머지 과정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간에 아, 나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선택지에 나오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 대체 문제풀이 방법이 뭔지 모르겠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라고 그러는데 뭘 분석하라는 거고 뭘 정리하라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문이 생길 때 그 질문을 해결하지 못했다.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무비국어 더 비기닝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화법, 장문, 문법, 독서, 문화까지 개념 나오는 거 총 정리할 거고요. 개념이 사실 되게 많아요. 책으로만 봐도 이렇게 두껍잖아. 그치? 그중에서 실제 시험 문제에 지금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상위에서 엄격하게 선생님이 선표를 딱 해가지고는 그 개념들 중에 지금 바로 당장 알아서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걸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무비국어 더 비기닝을 통해서 설명을 해 줄 거예요. 개념 나와 있을 거고요. 이론 들어있고요. 또 교재를 보시면 뒤에 문제, 같이 풀어볼 수 있는 문제도 같이 들어있어서 아, 이런 부분을 내가 이렇게 배웠었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무비국어 더 비기닝으로 우리가 시작을 할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계속 쭉 1등급이 나왔어요. 쭉 1등급이 나왔는데 근데 나 왜 맨날 실수가 나오지라든가 아니면 국어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요. 라든가 하는 학생들한테도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될 테니까 공부 시작하면서 일단 무비국어 더 비기닝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되도록이면 빠르게 완강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 풀어 들어가면서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실전 문제화 되어 나오는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또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본인이 개념이네. 이건 분명히 개념 문제인 것 같아. 문제 풀이 방법이 정말 잘못됐었던 것 같아. 나 이거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라는 걸 이제 알고 싶다 그러면 그때 또 무비국어 더 비기닝을 들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무비국어 더 비기닝을 통해서 개념을 익혔다. 그리고 난 다음엔 엄샘의 노트 시리즈가 들어가 줄 거예요. 그래서 엄샘의 문학 노트, 독서 노트, 화법 작문 노트, 문법 노트, 어휘 노트까지 분야별로 약점 보완을 할 수 있는 커리런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문학 노트 같은 경우에는 좀 볼륨이 커요. 그래서 고전 운문편, 고전 산문편, 현대 운문편, 현대 산문편까지 해서 정말 볼 수 있는 모든 작품들은 여러분들의 시간 내에서 최선화해서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정말 많이 잡아왔어요. 작품들을 골라왔어. 엄격하게 선결했어요. 선생님이. 엄선했단 말이야. 됐지. 선생님이 고전 운문, 고전 산문, 현대 운문, 현대 산문이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 작품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든가 아니면 사설모의고사 같은 걸 보거나 EBS를 봤을 때도 와, 어디서 이런 작품이 나왔지? 또는 내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다른 시선으로 지금 출제자가 얘기를 하고 있네. 대체 기준이 뭐야? 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아예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선생님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어디 문학 들을 때 딴 데 가서 헤매지 않아도 되게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면 다 정리가 될 수 있게 분야별로 선생님이 좋은 작품들 가지고 와서 중요한 작품들 가지고 와서 설명 하나하나 다 해줄 거예요. 강의를 최대한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 너무 좋은데 볼륨이 너무 커요. 이게 막 90분, 100분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 수업 문제를, 수업을 이렇게 듣다가 선생님 제가 아, 지쳐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올해는 이 커리를 갖다 짤 때 짧게 30분 내외로 잡았어요. 30분 내외로 잡아서 선생님이 쭉 진행을 할 거니까 대신에 이제 나오는 작품을 보면 뭐 작품이 90분, 100분 옛날에 이렇게 됐던 거는 끊었어, 선생님 이렇게. 그래서 30분에 1강 그 다음에 30분 또 2강, 30분에서 3강 이렇게 그래서 끊어서 본인이 들을 수 있게 선생님이 만들어 줬으니까 고전음문, 산문, 현대음문, 현대산문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문학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게 배웠단 말이야, 다.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 아는 작품도 너무 많아져서 좋은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고 선생님 커리를 타는 학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엄쌤이랑 밥 먹었어요. 엄쌤이랑 밤에 잠자기 전에 제가 엄쌤 보고 잤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 이동할 때 엄마, 아빠랑 같이 엄쌤 수업 들었어요.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그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막 이렇게 해주잖아, 그치. 그럼 그 얘기가 되게 재밌거든. 되게 재밌고 어떤 땐 감동받아 지가 울기도 하고 어떤 땐 자기도 모르게 독서실에서 웃음 팍 터져서 웃기도 하고 그래서 난감한 일도 몇 번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 수업을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듣는 게 아니더라고, 너네가. 정말 말 그대로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 보는 것처럼 선생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뭐 전에도 선생님 수업 잘하니까 전에도 그랬지만 더 재미있게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잊혀지면 안 되는 핵심 내용들을 뽑아서 선생님이 정의를 해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고전 5문, 3문, 5문, 서연대 3문까지 다 공부했어. 근데 이제 이게 문제풀이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러면 선생님이랑 또 같이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그래요. 맞아요. 문학도요.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읽은 내용, 알고 있는 내용과 문제를 연결을 해서 빨리 풀 수 있어. 정확하게. 우리가 또 이제 읽으시 45문항밖에 안 되지만 80분 동안에 우리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뒤쪽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도 독서는 항상 우리한테 빌런이야. 이 독서는 정말 우리한테 안 좋아. 얘들이. 독서가 꼭 우리 발목을 잡더라고요. 독서한테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고 그러면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문학이나 화법, 장문, 그리고 문법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여기 내용을 다 들으시고 문제풀이 부분에서 실전으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나랑 같이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문제 풀 때 어떻게 정확하게 보기와 선택지의 내용을 활용을 해서 작품을 이해하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것도 빠른 시간 내 선생님이 문제풀이 편에서 알려줄 거예요. 됐죠? 자, 엄선배 독서노트라고 선생님이 지금 써놨는데 우리가 문학 부분을 잘 틀을 잡아놨어. 근데 독서에 가서 다 말아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 독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잖아요.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게 내가 이 지문을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서만 시험 문제가 나와 이건 아니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땐 그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주제에 다른 지문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나오는 지문을 다 공부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독서노트 편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 방법과 독해법을 알려줄 거예요.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배운 방법을 토대로 해서 연습을 계속 꾸준히 시험 보러 갈 때까지 하셔야 돼요. 알았지? 그치? 나랑 같이 공부한 것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너네한테 문제를 푸는 법과 그리고 글을 읽는 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몇 지문씩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또 기출문제 엄청 많이 살아도 또 그치? 엄청 문제 많이 그냥 집이 이렇게 막 쌓여있지? 걔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풀어야 되는 거거든. 그잖아? 어떻게 내가 그 문제 푸는 방법을 체화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이 독서노트에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독해법과 문제풀이법에 대한 이야기를 문제 많이 다루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화법 장문 노트하고 그 다음에 문법 노트 이렇게 나눠놨었는데 과거엔 선생님이 화장문 노트에서 같이 묶어놨었어. 교재도 이렇게 두껍고 양도 되게 많았거든. 근데 화법 장문 문법으로 나눈 이유는 화법 장문은 잘하는데 문법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문법을 잘하는데 화법 장문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세 권을 이 세 개의 볼륨을 하나로 묶어놓으니까 아무래도 양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 많이 다루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이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데 충분히 풀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법하고 장문은 선생님이 따로 또 문법을 따로 했고요. 문제 많이 풀 거예요. 문제 많이 풀 거고 화법하고 장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사실 화작은 문제 출제하는 유형이 있고 문제 푸는 법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정형화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제 푸는 법을 알고 있으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이거 막 20분 30분씩 막 쓰는 애들 있단 말이야. 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독서까지도 내가 또 여유롭게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장문 노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푸는 법하고 화법 장문에도 개념이 있다 얘들아 그 개념 선생님이 정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 풀 수 있게 문법 노트 말에 뭐합니까? 문법 중세국어부터 시작해서 현대국어 문법까지 싹 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선생님이랑 같이 규정, 원칙 보면서 정리해 볼 거고요. 한 권으로 끝낼 수 있게 지금 나와 있는 독서 노트, 화법 장문 노트, 문법 노트 같은 경우는 그냥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배웠잖아.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설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시중에 나가면 서점에 사실 우리가 책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건 아니더라 얘 책이 정말 많더라. 출판사도 너무 많은데 영어도 엄청 많잖아. 수학도 엄청 많고 야 국어도 대단하더라 진짜. 선생님이 서점 갈 때마다 와 또 책이 새로 나왔네. 와 이것도 책이 왜 이렇게 예뻐.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 책들을 선생님 생각으로는 와 이것만 다 보고 가도 국어는 그냥 무조건 100점이겠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또 어떤 문제가 좋은 건지고 어떤 문제가 안 좋은 건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뭔지 어디까지 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거를 파악할 수는 기준이 없잖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독서, 화법, 장문, 문법 노트에서는 그 기준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세울 수 있게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거는 우리 수능 문제 아니야. 어 이거는 우리 교육과정 문제 아니야. 하고 쓸데없는 가지들을 쳐낼 수 있게 나중엔 정보가 너무 많아지거든. 그 정보들을 쳐내고 중요한 정보와 여러분들이 무장을 딱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풀 수 있게 선생님이 기반을 만들어줄게요. 어휘노트는 음 어휘를 모르더라고 속담 잘 모르더라고요. 한자성어는 당연히 모르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래 한자성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안 나와. 안 낼 거야. 라고 평가원이 말한 적 없어요. 우리가 모의고사 예를 들어서 학평이라든가 모평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설모의고사 같은 거 그거 사설모의고사도 우리가 시험 잘 보면 기분 좋잖아. 그치? 그걸 보면 한자성어 문제가 나오고 달라? 다섯 개 한자성어가 한 문제로 세트가 되어 있는데 그건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한자성어 어려운 뜻도 아니고 매번 나오는 건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그냥 바로 이점 얻어가는 건데 그걸 몰라갖고 틀리면 내가 속이 상하지. 기출문제를 나중에 보잖아요. 그러면 어휘 베스트를 이렇게 딱 보잖아. 우리가 문법 같은 거 아니면 틀린 거 베스트를 이렇게 보면 어휘 단어 이렇게 바꾸는 거 있죠. 이 말을 무슨 말로 바꿀까? 이 말 뜻을 우리말로 바꿨을 때 어떤 걸까? 같은 뜻으로 되어 있는 문장 세트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 나왔을 때 그거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 되게 속상한 거야. 글 읽을 때 나오는 거 이것도 분야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독서 같은 경우에 특히나 여러분들이 많이 그러죠. 독서 같은 경우도 보면 과학기술, 예술 그리고 이제 인문사회에 나오는데 이게 정말 과학의 모든 분야를 다 총망라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요. 독서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범죄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익숙하게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단어들만 알면 독해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근데 이 친구들이 단어를 몰라요. 그냥 쓱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단어를 모르는 채로 그래서 선생님이 어휘 나왔던 거 기출문제 있잖아요. 싹 다 정리해가지고요. 여기서 어휘 한 번에 여러분들이 끝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글 읽을 때 앞으로 도움 많이 될 거고요. 특히 문학에서 여러분들 벼슬을 외우고 있는 친구를 봤어. 어 벼슬을 다 외웠더라고 중국 것까지 내가 그걸 왜 외우고 있냐 그랬더니 제가 그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맨날요. 헷갈리기 때문에 다 외워버렸어요. 문제는 외우는 건 나중에 까먹어. 그때는 알았는데 나중엔 모른다. 자기가 외웠다는 기억만 남아있는 거야. 우와 이러면 내가 시간만 낭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문학도 마찬가지고 특히 고전 문학도 마찬가지고 독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어휘를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해서 문제를 또 읽고 또 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노트 독서노트 화법 장문 문법 어휘노트는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약한 게인지 어딘지를 알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요거만 들으면 돼 라고 뽑아서 들을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농축 EBS 수특 그리고 고농축 EBS 수환이 나오는데요. 뭐 요건 뭐 선생님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엄청 잘 가르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고농축 EBS 수특 지금 나오는데 고농축 EBS 수특은 수특 교재가 2월달에 나올 거예요. 아마 이제 2월달에 나오면 아 이게 작품 너무 많아요. 많이 줄었어. 니넨 잘 모르지. 과거에 시험 봤던 친구들은 알아요. 막 그 수특 속에 막 300작품씩 들어있어서 진짜 미쳤나 봐.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이 수특을 책을 하나 냈거든요. 근데 그게 회색 벽돌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었어요.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나는 막 다 주면 막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받아놓고는 이게 대학교재인가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회색 벽돌 엄성경의 회색 벽돌 이러고 막 나중에 나오고 그랬어. 왜 작품이 많은데 어떻게 그럼? 300작품 정도 되는 게 평가원 책에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EBS에다가 말했겠지 아마 너무 많잖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은 2019년 그러니까 이제 2020학번 학생들이 봤던 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30작품 정도로 줄은 거야. 진짜 많이 줄은 건데 그런데 이제 고3 학생들이 생각할 때 그것도 많은데요? 이러지. 그렇지. 많이 줄은 거야. 그리고 수안도 마찬가지예요. 수안도 이게 한 300작품 막 실려있을 땐 수안도 막 한 150편씩 막 실려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로 우리가 EBS를 데뷔하려고 하면 450편 미쳤나 봐. 그래서 많이 줄었다. 많이 줄어서 고등학교 EBS 수학 같은 경우에서 이제 수능완성 교재가 나오게 되면 나오는 건데 되게 6월쯤에 나오고 달랑 6월 말쯤에 이제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130편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모의고사 시리즈니까 이거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오는 걸 한 30편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합쳐도 많지. 그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계율이 70%인데 평가원에서 얘기를 할 때 EBS 교재를 활용하는 걸 70% 정도로 내겠다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게 올해까지거든요. 2021학번까지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그걸 50% 연계로 줄이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좀 더 다른 얘기다. 왜냐하면 EBS라도 그나마 70%가 나왔었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50%로 줄어버리고 나면 나머지 비연계 50%를 어디서 대비를 하니 이걸. 그건 또 이제 2021학번 22학번이군요. 그 친구들은 2022학번의 이야기고요. 2021학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연계 70이에요. 연계 70이기 때문에 EBS를 준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얘기는 선생님이 2020학번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그나마 좀 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되게 많았었어요. 얘기가. 이게 한 해 더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면서요. 그 친구들이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EBS를 연계해두는 게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걸 보는 눈이 생기는 거지. 아 이게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EBS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일부 고3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EBS를 왜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말할 필요가 없어진 게 정말 다행이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준비를 하셔야 되죠. 잊지 마셔야 될 게 우리가 보는 시험이 수능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요. 3, 4, 6, 7, 9, 10 이렇게 6월, 9월 모평에다가 거기다가 3, 4, 7 뭐야 3, 4, 7, 9, 10까지 7, 10이지 그치 이렇게 학평까지도 이제 고3 학생들은 대비를 해야 되고 재수하는 학생들은 독재하는 학생들 말고 다른 이제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와 이게 달마다 시험 보잖아. 그치 무슨 무슨 모의고사 무슨 무슨 프리미엄 모의고사 해서 모의고사 보잖아. 사실 솔직히 그때 우리가 점수 잘 나오면 기분 되게 좋거든. 공부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바보가 아니니까요. 점수가 잘 나오면 오호 좋은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 의혹이라는 게 그 의혹이 점수가 잘 나와야 생기는 거야. 이거 뭐 해봐야 맨날 점수가 막 바닥을 키면 하겠냐 말겠냐 아 안 하고 말지 그냥 근데 올라가는 게 보이면 그치 올라가는 게 보이면 할만하지. 그래서 우리가 버틸 힘을 갖는 거거든요. 수험생활 1년이 진짜 너무 힘들게 지나갈 거야. 너무 빨리 너무 힘들게 지나가서 나중엔 정말 탈진한다니까요. 진짜로 막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 막 영양제 맞고 막 그런다니까 얘들이. 앞으로 당신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BS는 하셔요. 하시는 게 나아요. 할까 말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기가 안 되고 되고 시끄럽고요. 보면 공부를 했으면 연기가 되는 거 알아요. 올해까지는 이제 70%에 해당하는 거니까 EBS EBS 둘 다 보셔야 되는데 수특 수안에 나와 있는 작품들은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거기 실려있는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공부할 범위가 되게 넓어지는 거야. 다 공부하셔야 돼요. 다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다 공부를 한다는 것도 누가 그러더라. 야 EBS에 수록되어 있는 소설들 내가 읽는 게 낫겠다. 읽어요. 읽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읽어요. 읽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자의적으로 해석하잖아.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이게 청소년용 도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고전 소설도 그렇고 현대 소설도 그렇고 이게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게 시대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되고 작가가 어떤 경향인지 또 작가의 표현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그 글에서 의미하는 주제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물론 혼자 공부하는 게 베스트예요. 그럼요. 국어만 공부하실 수 있으면요. 아니죠. 국어도 공부해야 되죠. 국어까지 공부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도움받는 게 여러분들이 다른 수학이나 영어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진짜 도움만이 될 거예요. 그래서 EBS 수퇴 그리고 EBS 수능 완성 이거 이제 들어갈 거고요. 선생님이랑은 전문 다 공부할 겁니다. 그게 전 지문을 다 실으면 책이 터져나간다니까 회색 벽돌 막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걸 다 실을 수는 없고 EBS 수록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더 시험 문제 전에 나왔다거나 아니면 더 중요한 부분을 작품에서 골라가지고는 그 부분을 또 같이 넣어줄 거고요. 만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모든 교재에 다 만두 들어가 있어요. 만두 들어가 있을 거고요. 만두는 이제 손글씨 노트 선생님이 정리해 준 거 핵심 들어가 있는 핵심 정리집 들어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EBS를 정리를 하면서는 연관되는 다른 작품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김기택의 사무원이 실렸다. 그럼 그 작품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지만 김기택의 다른 작품이 나올 수 있죠. 김기택의 새처럼 알았죠. 수능 문제에 나왔었죠. 그래서 김기택의 새처럼 연계되는 작품들도 우리가 이왕이면 그 작품을 찍어서 공부할 수는 없지만 많이 알면 많이 보는 만큼 많이 보고 많이 알면 아는 만큼 문제를 풀기가 쉽기 때문에 선생님이 골라줄 거예요. 그걸 같이 공부해서 만약에 모르는 게 나아서도 아는 걸 바탕으로 모르는 문제도 풀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방향을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EBS 수특, EBS 수안이 나올 텐데 이거는 EBS 수특 같은 경우는 6월 모의고사 전에 끝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안 같은 경우는 9월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끝내셔야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공부해도 괜찮아요. 상관은 없는데 계획을 잡을 때 수특은 6월 전에 그리고 수안은 9월 전에 일단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남는 시간에는 전체 한번 복습하는 시간 정도로 내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게 371 곰 프로젝트인데요. 원래 이게 371 곰 프로젝트가 선생님이 시험 바로 전에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여러분들이 총정리해서 이제 여태껏 시험 받은 거 쫙 전부 다 꺼내가지고는 총정리하는 용도로 뭐 찍어주기 강좌 이런 게 아니고요. 총정리해서 문제풀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개념은 어떤 걸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가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강좌였거든요. 호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6월의 곰, 9월의 곰 이렇게 나눴습니다. 6월의 곰은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6월 모의고사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에 있던 내용들을 싹 끌어다가 총정리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9월 모평을 대비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9월의 곰 같은 경우는 맞아요. 9월 모평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11월 수능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게 이거는 372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이유가요. 옛날에 단군신화에 보면 거기 곰 나오잖아. 그 곰. 곰이 호랑이랑 같이 동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걔가 쑥이랑 마늘 먹으면서 얼마나 버텼는지 알아요? 되게 100일 버텼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100일 기도하러 들어가서 37일 버텼어요. 37이 37, 21일 맞아요. 21일 버틴 거예요. 그리고 곰이 여자가 됐어요. 여자,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곰도 사람이 됐어요. 21일 동안 얘 본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치? 그 동굴 속에 있으면서 마늘 먹으면서 입에서 마늘 냄새, 거기다 쑥 냄새 이것만 하면서 얘가 살았더니 뭐 했더라고? 오, 본인이 원하는 걸 이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곰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마지막 마무리 잘하면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선생님이 372일 곰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총 21강이요. 21강으로 일주일에 하루에 3강씩 들으면 일주일에 딱 끝낼 수 있게 선생님이 만든 간좌예요. 그래서 이걸로 6월에 곰해서 중간전공 9월 모평 대비하면서 한 번 끝내고 그 다음 마지막에 9월에 곰, 9월 모평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최종 11월 수능 잘 볼 수 있게 선생님의 커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막 복잡하고 그러지 않죠?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들 수험생활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무비국어 더 비기닝 같은 경우는 개념은 처음에 시작할 때 공부해두면 진짜 너무 좋은데 만약에 본인이 못했다 그러면 중간 언제라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되게 문제도 많이 풀고 작품도 너무 많이 하는데 실제 딱 시험장에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걸 막 헷갈려 갖고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안타까운 거야. 급간 그 등급 차이의 커트라인에 걸려갖고 자기 혼자 난 왜 이러지? 맨날 이렇게 자기가 막 자책해요. 개념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은 본인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두 가지야.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은데요는 모르는 거야 그냥. 모르는 거라고 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험인데 확실히 알고 가야 하니까 아셨죠? 꼭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니까 무비고어 더 비기닝 같은 경우는 언제고 여러분들이 개념이 필요할 때 들어도 된다. 다른 거랑 같이 병행해서 들으시면 돼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 컬이고요.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공부를 같이 하는 거야. 그때 하실 게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요. 선생님이 중간에 이렇게 지금 내가 지음, 미음을 하려고 해. 그것에 디귿이 뭐게. 이런 식으로 초성 퀴즈 같은 걸 많이 낼 거야. 지음, 미음 질문이고요. 디귿은요. 답이죠.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들리지 않아요. 아예 못 들어요. 인강인데 어떻게 들어요. 질문에 내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스스로 답하시면서 내용 개념 익혀갈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필기도 되게 많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니들이 책에 이렇게 내가 얘기했지 아까도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시중에 좋은 책 정말 많아요. 와 선생님도 나가서 책을 보면 책에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깨알같이 제일 싫어하거든 그런 거를 밑에 막 다 써놨어. 쪼끄만한 글씨로 눈 터져나가겠어. 눈 터져나가게 엄청 작은 글씨로 의미가 뭔지 막 다 써놨어. 옆에 막 계약 교재에 있는 내용까지 쫙 다 써놨어.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공부할 마음이 1도 안 생기는 거야. 너무 많아 내용이. 다 중요한 내용인 건 맞는데 대체 뭘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걸 공부를 하려고 하면 눈으로 읽으라는 얘기인데 눈으로 읽는다고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 교재는 그래서 앞쪽에 있는 본문 교재 같은 경우는 뭐 써 있는 거 없어요. 써 있는 거 없이 그냥 딱 우리가 공부할 내용만 안무지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교재예요. 수업 듣고 필기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필요한 내용들은 내가 다 봤어 얘들아.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논문들 내가 다 보고 여기다 내가 정리를 해줄 거야. 그러면 너네가 교재에 필기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다 적어. 그러면 쓸데없는 정보 털어버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뽑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필기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필기 열심히 하시고요. 스스로 만드는 정리노트라고 해서 백지 복습하는 만두. 교재 사면 그 교재에 만두, 노랑색 만두가 따라 나갈 거야. 그럼 그 만두에다가 여러분들이 수업 다 들었지? 그럼 수업 듣고 하는 게 제일 좋아. 수업 다 들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책을 만두, 필기 해놓은 걸 접고 접어놓은 다음에 니들이 그 본문을 보고 스스로 내용을 정리해봐. 선생님한테 무슨 내용을 배웠었더라? 이건 무슨 내용이냐고 정리를 해봐. 오래 걸리지는 않아. 배운 걸 바로 하는 거니까. 선생님 필기랑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 니들아 지금 나한테 배웠는데. 선생님 필기를 베끼지 않았는데 선생님 필기랑 되게 비슷하게 나왔어? 잘했어. 잘했어. 아니면 네가 나보다 더 잘했어? 너무 잘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난 다음에 교재 뒤에 실려있는 만두 있잖아요. 선생님 정리 노트. 그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필기해놓은 거랑 선생님 필기랑 세 개를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 얘, 내 만두는 내 필기하고 달라. 똑같은 걸 두 번 내가 쓰겠니?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치? 그럼 내가 니네한테 그냥 필기 노트를 줘버리지. 그거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진짜 많다니까. 그래서 그걸 세 개의 단계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개의 단계로 나눠서 하나는 우리가 수업 시간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지식 정도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 하는 거고? 선생님 만두가 들어가는 거고. 그 세 개를 여러분들이 자기 만두, 네가 만든 만두에다가 다 녹여넣어서 나만의 공책을 만들라는 얘기야. 나만의 자습서를 만들려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자습서를 만들려고요. 알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걔를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나중에 시험 이제 정리 다 끝나고 시험장 갈 때 가지고 가는 거야. 마지막 총정리할 때 한 달 남았을 때 그걸로 총정리하면 되게. 알았죠? 그래서 정리 노트 만두를 만드셔야 되고요. 만두 만들고 난 다음에 선생님 거랑 비교 다 끝났잖아. 그럼 이제 이걸 잘했나 못했나 하는 걸 궁금하잖아. 검사 받고 싶잖아. 그러면 잘나가는 만두가게라고 PC 버전에서 봐야 돼. 잘나가는 만두가게가 있어. 거기에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해서 올리면 선생님이 다 첨삭해 줄 거예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단무지가 있어요. 교재 뒷편에 실려 있거나 학습 자료로 이제 수록이 될 텐데요. 단무지 같은 경우는 단숨에 무리하지 않고 지금 푸는 배운 내용을 우리가 기출문제로 복습해 볼 거야. 그래서 문제의 용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선생님이랑 같이 푸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진짜 많잖아요. 거기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줄 테니까 단무지 통해서 기출 정리 분석까지 완벽하게 해내시면 돼요. 이것만 하는 것도 시간 되게 걸릴 거야. 많이 걸릴 거야. 그러니까 그냥 기본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엄쌤이랑 같이 해서 다 공부하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하자. 알았지? 가르쳐주는 것만 다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원하는 성적은 나올 거야. 진짜로.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국어 공부를 몰아서 하는 친구들이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중학교 때나 이럴 때 무슨 오늘은 국어의 날 오늘은 국어가 땡기는데 국어를 해볼까?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지. 미안해. 이제 그러면 안 돼. 미안해. 양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매일 꾸준히 진짜 운동해 봤어요. 운동하면 맨날 거기 트레이너가 하시는 말이 뭐냐면 하루에 30분이라도 운동을 하란 말이에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몰아서 하면 안 된다고요. 이 말 맨날 하고 달랑? 맞아. 그거 똑같아. 우리 국어 공부도 똑같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수학이랑 영어는 내가 따로 잔소리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너네가 수학이랑 영어는 일단 수학도 기호잖아. 영어는 다른 나라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국어는 믿는 구석에 있는 거야. 저 모국어 화자예요. 정말? 진짜 모국어 화자 맞아? 근데 왜 네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 듣거나? 아니면 너는 남이 쓴 글을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 자신이 모국어 화자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시험에서는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말을 하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요. 우리말을 읽고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라는 걸 파악하는 시험이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기 때문에 진짜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양이 너무 많아. 꾸준히 매일매일 나눠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뭐라 살 것도 없어요. 그냥 나눠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질문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궁금한 게 되게 많을 거야. 그 질문을 선생님 질문 게시판은요. 선생님이 관리하거든요. 선생님이 글 써요. 엄쌤이 직접 답해주세요. 이런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 엄쌤이에요. 다 나예요.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할 때 이거 하나만 약속 지켜줘. 한 질문에는 한 게시물에는 하나의 질문만 해줘. 왜냐하면 내가 말이 많아 얘들아. 답만 똘랑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올려보면 알겠지만 거기도 또 말이 많거든. 그게 질문이 너무 많잖아. 그럼 내가 앞에서 한 질문이 뭔지 까먹고 그냥 끝내버린다. 그래서 한 게시물에는 질문 하나만 괜찮아. 선생님 게시판 이렇게 쭉 훑어보면 알겠지만 학생들 진짜 질문 하루에 막 이렇게 막 쫙 올리거든요. 어쨌든 상관없으니까 한 게시물에는 하나의 질문만 올려주시면 내가 답 달 거예요. 선생님이 답 달 거예요. 구경하는 공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공부하는 진짜로 손이 막 아플 때까지 나중에 와 선생님 팔이 진짜 아파요. 선생님 제가 엉덩이에 앉아 책상에 앉아 있다 보니까 엉덩이가 진짜 막 100일만큼 너무 열심히 공부했어요. 선생님 제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선생님이 이제 러셀레즈 학원 강의 나가니까요. 보면 아침에 나갔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큰 책상 있지. 그치. 서서 하는 책상 있잖아. 거기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거 보면 내가 마음이 짠해. 아 저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저렇게까지 공부해야지. 그걸 너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너무 예뻐 죽겠는 거야. 너무 예뻐 죽겠어. 그럼 선생님이 그 예쁜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수업을 또 잘해야 되겠죠. 그치. 그치. 그런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경하는 공부 말고요. 스스로가 하는 공부였으면 좋겠어요. 누굴 위해서 하는 공부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오래 못 가요. 그냥 본인을 위해서요. 나. 선생님 말고 너 스스로를 위해서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공부를 하셔서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는 그 과정까지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커리와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복습하는 방법에 관련된 얘기도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 게시판에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글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방향 또 잡아갈 수 있도록 할게요. 한 해 동안 또 우리 열심히 공부 잘 해봅시다. 잘 부탁해요. 알았죠? 자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강의해서 만나도록 합니다. 이제 강의로 갈까요? 강의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